그래서 주역의 핵심 원리는 강해지면 딱 죽을 일만 남았고 딱딱해지면 이제 부러질 일만 남았단 말이에요. 그럼 일부러 내가 강해졌고 세상에서 제일 강자가 되다 보면 딱딱해질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럴 때도 그거를 마음으로라도 그걸 내려놓을 수 있냐는 거죠. 무소유, 모른다 해버리고 자기가 강하고 딱딱한 존재가 됐다는 것을 몰라해버리면요. 다시 말랑말랑해져 있어요. 마음이.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와서 건드려도 내가 누군데 하고 덤비는 게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죠. 저 사람 심정은 어떻고 어쩌냐. 딱딱해지면 역지사지 안 하겠죠. 내가 누군데 하고 시작하니까 이야기가 역지사지 안 됩니다. 저쪽에서 해야지 내가 왜 먼저 하냐. 이런 논리가 나와버려요. 그럼 딱딱해진 겁니다. 방금 제 얘기 들으시면서 나는 얼마나 딱딱해졌는지 한번 세상을 살다 보면 딱딱해져가요. 세상 경험이 많아질수록 즉 봄, 여름 지날수록 이제 딱딱해져가요. 그럴 때 몰라를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활용하면 몇 배로 100배, 200배 더 잘 활용할 수 있는데 굳어져 버리면 갖고 있는 패도 다 못 쓰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제 갈대됐다. 이런 말 듣습니다. 딱딱함이 심해지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사실 기대가 안 되거든요. 그런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. 이거는 나이 불문하고 젊어서도 얼마나 딱딱해질 수 있거든요. 이런 게 마음관리의 결국은 문제니까 저는 장담하건대 육바라밀만 계속 품고 사시면 소소한 육바라밀라도 꼭 쓰셔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. 마음을 계속 이렇게 부드럽게 해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더 행복해진다고 제가 말한 게 다시 태어난 기분을 계속 만끽할 수가 있으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주변에 더 여유롭게 대하고 상황을 더 냉정하게 공정하게 잘 보지 이미 마음이 굳어버리고 딱딱해진 사람이 어떻게 상황을 넓게 보고 냉정하게 봅니까? 이 진리가 자명하다면 제가 하는 조언을 좀 활용하셔서 작은 일이라도 마음을 계속 돌리시고 책 하나 볼 때도 다 적용됩니다. 어떤 마음 쓰는 모든 일에 그게 적용됩니다. 원고를 신나게 쳤는데 한글이 뭐 에러에서 제발 하는데 이게 사라져버린 거예요. 백업도 안 해놨는데 최악입니다. 책을 포기할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. 그때는 만나고 싶지 않다. 이 원고 자체를 다시 대하고 싶지 않다는 기분이 들어도 몰라 하고 다시 쓰는 게 답이거든요. 빨리 기억 상생할 때 빨리 다시 쓰는 게 답인데 진짜 싫어요. 다시 이걸 해야 된다는 게 그러니까 이런 일이 우리 일상에 분명히 오거든요. 그때 도인은 그때 빛을 발해야 되잖아요. 그때 일반인하고 똑같으면 도닦은 보람이 없는 거고 그때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정신 수습하고 상황을 빨리 정리하는 사람이 도인이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인상이 잘 서 계신 게 되고 저는 그런 게 공부라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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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